삼각돗 제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역풍으로 가면 되거든요 삼각돗 삼각돗 타고있죠? 되게 천천히 타는구나 저거 도스키인가보네 거의 역풍인데 속도가 빠르지? 뭐지?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? 브리간틴한테? 지금 게임이 안들어갔습니다 지금요? 도움 필요한게 아니라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? 사람들 보여주려고 어허 브리간틴 2개한테 쫓기고 있는데 하나는 스피드 세일 3개고 하나는 삼각도 3개에요 응 브리간틴은 근데 사람 못 쫓아오지 않아요? 어 저도 삼각도시라서 근데 지금 쫓기고 있긴 한데 제가 더 빨라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어 근데 저거 불 불타는데 저기 빨리 저기가 안되나보네 어디지 여기인데요? 아 이거 안오셔도 돼요 이거 와서 할 수 있는게 없으셔가지고 구경하기 아 지금 게임이 안켜져요 큰일 났네 아 그래요? 와 근데 웃긴게 도시 불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아 네 컴퓨터가 뭐가 번째지? 게임이 자꾸 튕기네요 게임이 튕긴다고요? 어 자꾸 아 그거 뭐 타임아웃 그거 뜨는건가? 혹시 오류라고 뜨는데 그거 그거일수도 있거든요 그니까